오늘은 교통사고로 얼굴에 흉터가 남은 경우 추상장애 기준 및 합의금 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얼굴에 흉터가 심각하게 발생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봉합술과 수차례의 레이저 치료 등을 이용하여 보기 흉한 상태를 최선을 다해 본래의 모습에 가깝도록 복원하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현대의학이 아무리 발전했다 하여도 모든 흉터들에 대해 100% 완벽하게 복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할 것인데 이렇게 잔존하게 되는 얼굴 흉터는 심리적 장애나 대인기피, 사회생활의 제약 등을 유발시키는 경우까지 발생하게 합니다. 실제로 교통사고로 얼굴에 흉터 후유장애가 적용된 사례자분을 이야기해보자면 반대편 가해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충돌된 교통사고로 피해 차량 2열에 동승한 피해자는 차내의 물체와 안면부 및 이마가 강력하게 충격되면서 두개골골절 및 얼굴에 추상장애까지 잔존하게 되었고 이 사고로 심리적 문제에 의한 정신과 치료도 병행하게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교통사고와 배상책임보험에 적용되는 추상장애 범위를 알아볼까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재산상이나 육체적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에 따르는 경제적 가치에 상실된 부분을 가해자는 그 손해액에 대해 금전적으로 배상해야 할 책임이 발생합니다. 이를 가해자의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 및 의무라 하겠고 손해를 입은 피해자는 자신의 손해를 청구할 채권상의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 테드리안에서 유발되는 사건 사고의 대표적 유형에는 교통사고, 건물 내 하자에 의한 이용자의 낙상사고, 음식물 하자에 의한 식중독 사고, 체육관 간원의 사고 등 이러한 모든 사례들이 배상책임보험에 적용되는 범위를 하겠는데 이러한 배상책임보험이나 교통사고에서 인정되는 추상장애는 흉터의 크기를 시작으로 얼굴 및 안변부의 적용기준, 팔과 다리의 노출면에 대한 기준에 의해 평가의 내용들이 상의하며 그러한 내용들을 간단하게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외모란 눈, 코, 귀, 입을 포함한 얼굴과 머리와 목을 의미하며 이에 대해 얼굴에 10cm 이상이나 5cm 이상의 선상 반은, 머리에 손바닥 크기 이상의 모발 결손, 목에 손바닥 크기 이상이나 손바닥 2분의 1 크기 이상의 반은이나 흉터, 얼굴에 직경 5cm 이상이나 2cm 이상의 조직 함몰 등의 경우 노동능력 상실률 15% 이상이 인정됩니다. 또한 팔과 다리에서는 팔꿈치 이하와 무릎 이하의 신체 부위에 손바닥 및 수장대 크기의 흉터가 잔존하는 경우 노동능력 상실률 5%가 배상책임보험 및 교통사고의 추상장애로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추상이 인정된다면 손해배상에 대한 합의금 한몫 중 가장 큰 범위에 해당하는 일시일 수익이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교통사고 추상장애는 개인 보험에서도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원인이 교통사고로 발생한 외모의 얼굴 흉터 및 추상장애가 인정된다면 대부분은 개인 보험의 상해 후유장애 담보에서도 추상장애 보험금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둘 다 보상받을 수 있기는 하나 교통사고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액을 보상받는 것이기에 국가배상법 등에 의한 노동능력 상실률이 적용되어야 하고 개인 보험 추상장애는 가입된 보험약관에서 규정하는 AMA 방식의 장애기준에 의해 감정되고 객관적인 입증서류가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각각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그에 맞는 증빙자료가 철저히 제출되어야 정당한 보상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교통사고 얼굴 흉터 치료는 어느 정도 받은 후에 후유장애를 알아봐야 할까요? 교통사고로 발생한 얼굴 흉터의 후유장애 보상처리는 성형외과나 피부과에서 이루어지는 적극적인 치료와 함께 적용되는 장기간의 레이저 치료 등이 충분하게 적용된 후 주치의 등의 의학적 소견상 더 이상의 치료 및 호전효과가 없다는 판단에 존재할 때 얼굴 흉터 후유장애를 평가받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 피해자분들이 꼭 알아야 할 사항은 깊게 파인 산상반응 등의 경우 그 흉터는 현재의 의학기술로 완전히 제거가 어렵다는 부분과 그렇기에 1, 2년 이상의 장기적인 치료 이후에도 호전효과가 없고 흉터를 완전히 제거할 수 없다는 소견이 존재한다면 성장애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보상처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개인 보험에서도 동일하며 이를 위해서는 흉터, 피부 변색, 모발 결손, 조직의 결손 및 함몰 등이 성형수술 및 치료를 계속하여도 더 이상 축상이 없어지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입증자료가 준빙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얼굴 흉터의 호유장애는 그 위치나 크기 정도만 잘 안다면 쉽게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오인될 수도 있는 보다 명확한 육체적 훼손상태라고 할 수 있지만 깊이 들어가면 갈수록 상대보험사의 논리가 반영되어 더욱 처리가 어려워질 수 있는 보상 분야라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에 얼굴 흉터에 의한 교통사고 합의금 보상처리는 한 번쯤은 보상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시고 그 처리 방향성을 결정하심이 매우 중요하다 조언드릴 수 있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증이나 보상처리 관련 의문점이 있으시다면 하단 댓글에 남겨져 있는 온라인 상담 창구를 이용해주세요.